안녕하세요. 한지수영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라트 지금 이쁘다는 우리 팬에게 보라트 바로 선사해 주셨네요. 아 이주빈 이주빈 너무 이쁩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찬경입니다. 이런 보라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팬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지금 저기서 안들렸겠지만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블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 맡은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희 씨. 아, 지금 귀엽다고 지금 쏟아지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자빈 역의 김동원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네. 아, 네. 아, 큰 아프도 지금.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어... 천만, 그리고 4천만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케이크를 함께 들고... 형아, 피기인가요? 으악! 이 ㅆ이 나한테 맡기셔!